아직도 카메라 앞에 서면 많이 떨리고 설레고 제가 시간이 흘러서도 이 마음가짐을 끝까지 갖고 갈 것이고요 아직 못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겸손하고 기대되는 결과가 되도록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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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